본 라디오 드라마는 창작 라디오 드라마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욕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여러분들은 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십시오. 자, 오늘의 먹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먹방 요리는 한우 부채쌀 스테이크랑 연어 샐러드 그리고 레몬소르베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버블도 팡팡 많이 싸주세요. 이상, 윤호? 음, 윤호! 버블드TV BJ, 윤호였습니다. 아, 진짜... 아이, 오늘 먹은 것도 꽤 비싼 거였는데... 아, 본전도 못 뽑았네, 진짜... 아니, 잘 봤으면 버블을 좀 쏘던가... 아, 짜증나, 진짜... 이게 뭐야? 크루즈 레이븐 옷 특별 초대? 15일간 호화 크루즈에서 낭만적인 여름을 즐겨보세요. 뭘까? 일단 검색해봐야지. 크루즈 레이븐... 떴다. 어디 보자... 어,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고? 오, 제법 럭셔리하네... 한번 가볼까? 어, 크루즈 고급 요리 먹방하면... 아, 딱이겠다!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아, 윤호하님 확인되셨습니다. 여기 영문 이름 명찰입니다. 크루즈에 있는 동안 잊지 말고 착용해 주십시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아, 역시 분위기 죽이네. 사진 찍어서 임별에 올려야지. 초대되신 손님들 전원 탑승했습니다. 네, 분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레이브노에 탑승하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15일 동안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첫 항해를 기념해 오늘 저녁 7시에 1층 그레이스 홀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짐을 푸신 후 시간에 맞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 항해를 기념해 오늘 저녁 7시 1층 그레이스 홀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털즈에서 나오는 음식들 전부 비싼 요리들이겠지? 완전 기대되는데...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어디를 보고 다니... 아, 죄송합니다... 너... 제가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아, 죄송해요... 혹시... 나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이름이... 아, 그럴리가요... 제가 좀 흔한 얼굴이긴 해요... 아... 아, 저 근데... 그쪽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 문자로 초대권이 왔어요 어, 나둔데? 난 우리 샵으로 초대권이 왔더라고요 샵이요? 무슨 일 하는데요? 저 강남에서 네일샵 하고 있어요, 그쪽은요? 나 몰라요? 네? 버블티티비 안 봐요? 어, 그게 뭐예요? 아니, 그 유명한 버블티티비를 모른다고요? 나 거기서 완전 핫한 BJ거든요? 아, BJ 유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잘 안 봐서 몰랐어요 아, 저, 저는 민세라예요, 27살 난 윤유나예요 나도 27 우리 동갑이네요? 아, 이거 어때 보여요? 이게 저희 샵에 온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디자인이에요 음, 뭐 직접 판 거예요? 네 어때요? 이쁘죠? 히히 진짜 예쁘네 음, 이따가 해줄까요? 진짜요?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원래는 엄청 비싼 네일이 맞는데 배 같이 탄 기념으로 내가 공짜로 해줄게요 뭐, 그럼 부탁해요 그럼 재료 있으니까 이따 해줄게요 아, 뭐야, 뭐야? 아, 나 어떤 미친놈이야? 지금 어딜 만져? 히히히, 역시 젊은 게 좋긴 좋네 미쳤나, 진짜? 괜히 튕기기는 야, 역시 비싼 배라 좋긴 좋구나 뭐, 그러고 보니 여기 손톱 요란한 아가씨는 어디서 본드 터이? 아, 저요? 응, 그래 얼굴이 좀 낯익은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아, 이 정도 이쁜 얼굴이면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혹시 내 제자 아닌가? 아, 진짜 뭐 이런 변태 아저씨가 다 있어 누가 변태예요? 아, 깜짝아, 진짜 당신 또 뭐야? 아, 그야, 저도 입에 초대받은 손님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왜요? 이 아저씨가 무슨 수작이라도 부렸어요? 생각하지 말고 저리 가요 아, 팬한테 그러면 섭섭하죠 안 그래요? 유나씨 뭐야, 내 방송 봤어요? 아, 당연하죠 유노, 유나 아, 비싼 음식 아니면 억방 안 하는 BJ 유나를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뭐, 아신다면 됐어요 혹시 오늘도 먹방 하실 건가요? 네? 괜찮으시면 제가 유나씨 먹방에 도움될 좋은 술 추천해드릴게요 필요 없거든요 아니, 이것들이 어른 앞에 두고 지들끼리만 떠들어! 예이, 기분 더럽네 여기 술 업나! 술? 아저씨 술 좋아하세요? 하하하, 저도 좋아하는데 아, 저 티켓이랑 같이 온 로얄 샬렛 47년산 가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로얄 샬렛? 응? 그, 그 비싼 양주를? 하하하 좋지 이 친구가 뭘 좀 아네 아 참, 맞다 유나씨 이거 이거 선물로 줄게요 이게 뭐예요? 그거 샴페인에 한 방울 넣고 마시면 눈앞에서 막 환상이 펼쳐질 거예요 아, 근데 세 방울 이상 넣지 마요 그럼 끝나니까 뭐예요? 이거 진짜 아,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자, 아라씨 가시죠 응 그래, 가세요 아, 나 찝찝하게 진짜 아, 나 찝찝하게 진짜 이거, 응? 세라씨가 가져요 아, 유나씨한테 준 건데요? 난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 줄게요 아, 고마워요 아, 네 아, 저기 그, 아까 말한 네일아트 지금 해줄까요? 응 그래요 잘해주세요 네, 고객님 이야, 역시 오길 잘했다니까 아, 근데 누가 우리 둘 다 초대를 한 걸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아, 아이 지배인이 준 이 명찰도 꽤 고급스러워 보이고 고급스럽긴? 어차피 도금인 것 같은데 아, 아, 거참 그만 딱딱거려라 운영사, 어? 이왕 온 거 좀 편하게 놀다 가자고 우리 맨날 야근에 찌들어 살다가 보처럼 얻은 휴가 아니냐 운영사 어? 너나 편하게 노시든가 아, 참 난 관심 없어 아휴, 약간 까탈스럽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야? 남자야? 저는 이 크루즈 레이븐허의 주인 롤러라고 합니다 아니 어디 어디 나가실까?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조촐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찬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캐비어를 곁들인 샐러드와 머쉬룸 크림스프입니다 좋아, 그럼 슬슬 방송 시작해 봐야지 서프라이즈! 오늘은 호아 크루즈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 아, 홀 내부요? 호아 크루즈답게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지지 않나요? 여기 제 이름이 적힌 명찰도 있어요 꽤 럭셔리해 보이죠 그리고 음식을 보면 플레이팅도 꽤 깔끔해요 아, 손톱요? 이거 강남에서 유명한 네이샵 언니가 해준 거예요 크루즈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선물로 해줬어요 에이, 유나 이번에는 손톱 안 물어 뜯을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아니, 그 주인이라는 양반이 왜 모습을 안 보여? 여기 뭐 술은 없어? 호아 크루즈라면서 식사에 좋은 술 하나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명색이 주인이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 정신없어 직접 와서 인사를 제대로 해야지 어머, 이게 누구야? 모델 안서아 씨 아니세요? 아, 누구... 어? 노아진! 모델 됐다더니 못 알아볼 뻔했네 뭐, 여기저기 고쳤으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지? 하하... 그러면 넌 남자 못 구셨나 보네?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뭐? 아, 진짜 성격 더러운 건 여전하네 야, 야! 이렇게 좋은 데까지 와서 싸우지 말자, 어? 그나저나 너도 여기 초대받았어? 어 근데 분위기도 별로고 아, 짜증나 그래? 뭐,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응, 그러네 반갑긴 개뿔 왜 여기까지 왔지? 얘랑 마주치면 와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랑클리 크라쉐 등급의 까베르네 소비뇽 레드와인입니다 야... 와인 한 번 끝내주는구만 어이! 여기에 베이드는 어디 있어? 자고로 이런 시중은 베이드 아가씨가 희한 거 아니야 대체 여기 주인이라서 제 정신이야? 어디 저런 미친 영감탱에 초대해 그러게 너무 시끄럽다 진짜 그리고 저 여자는 뭘 자꾸 치고 대는 그랑클리 크라쉐 등급의 제... 윤륜아 야! 윤륜아! 어? 야 너도 여기 초대받았어? 어? 너, 너네... 어? 윤륜아? 어? 옆에는 누구... 아... 아까 여기서 만난 민세라씨야 내일 아티스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윤나씨 방송 켜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어... 여러분! 여기 제 옆에 있는 분이 제 네일아티 해주신 분이에요 저도 나오는 거예요?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 여기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진짜 신기하네 어... 저는 강남에서 네일사람하고 있는 민세라라고... 아악! 통찍이야! 이거랑, 왜... 어 저게 뭐야! 화살 아냐?! 어, 진짜... 무슨 일에요? 이 여성... 민세라한테... 화살이 날라왔어요! 네? 화살? 이건 석궁 화살이잖아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날아와서 박혔는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잠시 긴급상황이 생겼어요 방송은 종료... 바빌탕! 어... 그... 그냥 진행해요? 바빌탕! 바빌탕! 좋아요! 그럼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버블 많이 쏴주세요! 저게 미쳤나! 야 윤희가! 방식 미쳤어?! 이상해서 그런 말이 나와?! 에이 그럼 BJ가 방송 안 하면 뭐한대요? 지금 터지고 있는 버블이 얼만데... 바빌탕! 사람이 다쳤는데 그건 아니죠?! 당장 방송 꺼요! 싫어! 당신이 뭔데 이래라저래요? 하...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불만 있어요?! 다들 물로 서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뭔데 난리들이야! 술맛 떨어지게... 으으... 아니... 분위기 좋은 저녁시간에 왜 이렇게 귀향없이 소리 들으실라? 하여간... 기지배들이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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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석공있어! 어?! 뭐야... 간단한 장치였잖아? 어... 위치를 보니까... 민사라 씨를 노린거 같은데? 축제의 신호탄이 터졌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레이븐허의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신호탄? 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자 그럼... 지금부터 본 축제에 앞서...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하... 아까 민세라를 맞춘 화살에 있는... 축제를 봐주십시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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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화살이 아직 박혀있는데... 하... 미치겠네... 이대로 둘 수도 없고... 야...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뽑아야겠다! 어... 민... 민세라 씨! 참을 수 있겠어요? 아... 네... 금방 뽑아줄게요! 조금만 참아요! 지배님! 수건좀 가져다주세요! 있는대로 다! 아... 예!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아... 어서... 나 이거 뽑으면... 아... 저... 괜찮은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요! 이쪽 보지 말고... 눈 감고 있어요! 알았죠? 아... 아... 진짜 기분 좋게 와서 난데없이 피보고... 아... 재수없어 진짜... 나 입에 나갈 거야! 야 지배인! 구명포터 어딨어? 아... 진짜... 야... 롤러인지 롤러인지 찌지라 새끼야! 숨어서 쇼하지 말고 나와서 말해! 자... 이제 뽑을 거예요! 눈 감아요! 당장 구명포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야 문 형사! 너는 빨리 나가서 구명포터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지금 당장! 아... 일단... 이렇게 지혈을 먼저 하고... 여기... 상처 부위를 꽉 눌러주세요! 지배인님! 피가 멈출 때까지... 잘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예 알겠습니다! 야! 시완아! 어! 야! 문 형사! 뭣도 찾았어? 무슨 일이야? 그... 갑자기... 폭발했어... 뭐... 뭐? 폭발? 아... 갑자기 폭발했어! 보트가! 아... 이 배에는 구명포트, 구명조끼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떡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좁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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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이... 진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나... 왜 좁찌진다고... 당신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아... 이게 뭐야 대체... 잘못한 점? 누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하... 우리가 뭘 어째는데... 아니...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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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끄럽고... 아... 그냥 빨리 구주 요청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구주도 올 때까지 술 한 잔 남고 기다리고 있지 뭐... 형님... 제가 한 잔... 떨어드리겠습니다... 응... 응... 그래... 너무 살아봐...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 짜증나... 난 들어가서 쉴 거야... 여러분... 저희에게 뭔가 긴박한 상황이 닥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중계 시작할게요! 아... 그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버블도 팡팡! 아시죠? 밥을 탕! 아... 밥 먹는 중의지용님! 백버블 감사합니다! 아... 비빔면 러버 오빠! 삼백버블 너무 고마워요! 밥을 탕! 헉! 탑기지사 덕구 오빠! 천사버블? 헉! 음... 사랑해 오빠! 쩝쩝쩝쩝! 으아... 저 사이코패스 같은 년... 이봐요! 정신 차려요! 민세라씨! 헉... 민세라씨! 야 이거 피를 너무 흘렸는데? 지혈이 안되고 있어... 일단 어디 편하게 눕혀야 하지 않을까? 아... 그럼... 일단... 민세라씨를 본인방에 눕히자고... 어어... 지배인님! 예... 혹시... 민세라씨 방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저 따라오십시오! 예... 여러분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적어도 제가 올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야 그리고 문양사... 어... 여기 잘 지키고 있어... 어 알았어... 흐음? 흐 Swedb 요구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네? 아 나 이 새끼 대신징 좀 이렇게 쓰지... 아유가! 다들 정서가 썩어빠졌나? 왜 이런 방송하면 버블을 싸대는 거야...? 정서가 썩어빠진 건 너 같은데... 뭐? 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냐? 야... 그러는 넌 개념있는 척하면 개념있는 애가 될 것 같냐? 나보다 더 생각 없이 살던 년이 왜 값äl지려나 돼?! 야 너 뭐라고 했냐? 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왜 너한테까지 그 비싼 티켓이 갔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애가 오기에는 과분하다 생각 안해봤어? 아아 니가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오기 힘드니 공짜로도 와보라고 누가 선심이라도 썼으려나? 너 말 다 했어? 개념? 어이가 없다 개념 없던건 오히려 너 아냐? 고등학교 때 잘나가던 쌩 양아치가 누구였더라? 과거는 묻어버리고 이미지 세탁해서 방송질로 좀 먹고 사나 본데 너한테 법을 쏘는 새끼들은 니 본모습 아냐? 뭐? 아 이게 진짜 씨야! 너 한 대 칠랑 치다가! 야야야야 아 저 아저씨도 뭐야 어딜 어른 앞에서 어린 것들이 연속 높이고 싸워? 조용히 하지 못해 그러나 아저씨가 더 시끄럽거든요? 별꼴이야 진짜 아까부터 여기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 아저씨예요 어이가 없어져 정말 참나 뭐야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기집애들이 어른한테 소리를 쳐 으악 나 참 진짜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그니까 아저씨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욕먹어요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집애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이게 그래도 어른한테 빠락빠락 대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을 버르장머리야! 보고있자니 꽤 여유만만하시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발하실 수 있게 바로 두 번째 이벤트로 들어가 볼까요? 이벤트? 아 혹시 완전 비싼 보드카파트라도 적재에 있는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흐흐흐흐흐흫 그럼 세 시간은 앞으로 열여덟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컨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시간 정도 남은 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이 기억이 나느니 이거 너무 막막하지 않냐? 야, 내가 볼 때는 명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명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너 나 포함해서 모두 8명 혹시 시완이 너 뭐 지피는 거 없냐? 글쎄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 건지 이봐요 노아진씨 네? 혹시 당신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잘 좀 생각해봐요 진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 저기 있는 유나랑 저랑 방에 있는 서아 이렇게 셋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외에는 동, 동창이요? 아, 그러고 보니 안서아씨는 어제부터 계속 방에만 계시는 겁니까? 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상황에 혼자 있으면 위험할 텐데 그보다 지배님 예, 바른대로 말씀하십시오 대체 룰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룰러님의 매뉴얼대로 한 것 뿐이니까요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면접 장소에 달란 컴퓨터 하나와 초대 손님의 명단, 해야 할 일 등이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알아보니 큰 문제는 없는 곳이어서 채용 연락이 왔을 때 수락했었습니다 저기, 다들 따로 있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 납치될지 모른다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그리고 오민준씨 뭐 하는 겁니까? 아, 아까 오는데 보니까 저 이 보도카가 있지 뭐야 아, 이거 없어서 못 마시는 보도카라고 오, 너무 좋다 으흐, 으흐, 재미없는 년 그런 술이 있으면 어른한테 먼저 드십시오 해야지 자고로 좋은 술은 나눠 먹는 거야 아, 그러면은 아저씨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술이 넘어갑니까? 아, 왜 안 돼? 어차피 여기서 뭐 할 것도 없잖아 안 그래? 으응, 그럼 그럼 흐흐흐흐흐 재미치고 가 뭘 좀 안 해 어, 일로, 일로 한 잔 받아, 한 잔 받아 아, 자 흐흐흐흐 짠... 땡 아아...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해답은 찾으셨습니까? 야! 내 말 들리냐? 말씀하십시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들을 이 배에 모은 거야?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 라고 하죠 대체 우리가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당신들의 아무렇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그 누군가는 인생 전체가 망가졌습니다 뭐? 불꽃쇼부터 시작할까요? 불꽃쇼? 아, 저, 잠깐만 기다려 방석할 테니까 아, 저 미친... 어디 보자 화면 떴다 좋아, 시작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어요 긴급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크루즈 주인이의 불꽃쇼를 한다길래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우리 함께 감상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사랑이 가득 땅긴 버블 쏘는 거 잊지 마시구요 아이씨, 저거 또 뭐야 설마... 민세라 씨? 어? 저게 불꽃슈 저러고? 불꽃슈 한번 요란한다! 요란해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재미있지 어이! 술 더 없어! 아니면 안주라도 좀 가져와 안주! 안주! 안주 좋아 어른이 줄을 거니까 한잔 받아 바..방송 꺼! 자 빨리 방송 꺼! 안윤아 빨리 방송 끄라고! 아..아..바..바..방송.. 어? 어? 창현아로마님 이천보블? 요미코드로포바 만보블? 타비!타비!타비!타빈!타빈! Abuigen!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대로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장신 미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까진 방송 이 되수야? 당장 끄지 못해? 안그러면 당신 살인방조죄로 역놓는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밥벌이 하겠다는데 무슨 살인방조죄예요? 제발 상황판단 좀 하라고!! 불꽃놀이는 즐거우셨습니까? 꽤나 즐거워하시는 것 같으니 하루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터져 죽은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룰루에 따르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야 온시완 뭐? 너 진짜 사고친 거 없냐? 시끄러워 넌 내가 사고 쓸 인간으로 보이냐? 그런 넌 새끼가 야 넌 뭐라고 했어 저기 진정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고요 아 난 뭐 항상 착하게 살아서 저도예요 잘못이란 걸 저질러본 적도 없다고요 나도 완전 착한 놈이거든? 형님 이거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어? 내가 잘못한 거? 나는 술독에 빠진 거 말고 없는데 그러면 이유 없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크루즈가 돈 한두 푼짜리인 줄 압니까? 그만큼 원한이 컸다는 거고 그만큼 당신네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내서 반성하지 못할 망정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휴 그래서 되게 시끄러웠네 아저씨 난 모르겠다니까? 아휴 잘못 에 없다고 때린 놈은 모르고 맞는 놈만 기억한다더니 당신들이 딱 그 꼴이야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진짜 뭐 잘못한 거 없나 곰곰이 생각 좀 해보지 그래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 뭐 기억났어요? 기억난다기보다는 뭔데요? 말하긴 창피하지만 저랑 서하 유나 셋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네? 그런데 그때 철없이 살던 때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휴 아 그럼 본인 왜 윤희나 씨나 안수아 씨가 잘못한 건 기억나요? 어 그게 아 아니 그만 하지마 그만해 뭘 그만해 하영아 정신같이 빌빌대기네 그러니까 네가 찌질이 소리를 듣는 거야 알아? 나 같으면 쭉 팔려서 청사 먹고 돼야겠다 야 이 기집에 돈 많은가봐 어? 왜? 교복 찢으면 새로 사고 찢으면 또 사고 그러네 야 야 너희 언니를 담배값 좀 보태주면 적어도 너 다른 년들이 못 괴롭히게 해줄게 어? 어? 왜? 우리가 꼴출에서 담배값 꽤 나올 거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가 너 다른 년들이 못 괴롭히게 도와주면 너도 우리한테 뭔가는 줘야 할 거 아냐 인생은 사고로 테이크아웃이 미덕인 거 몰라? 테이크아웃? 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야 기브 앤 테이크다 이 년아 에이씨 야 쭉 팔리네 야 너 땜에 개쭉 다 했잖아 아이씨 아 아 야야야 그렇게 패스 넣어서 되겠냐 비켜 봐 야 야야야 살살해 살살해 그래도 청산 먹는 것보단 걸레받물이 더 낫지 않겠냐 어? 뭘 그렇게 시간을 짓을 끌어내냐 그냥 바로 이렇게 쳐넣으면 될 거냐 야아 뭐지? 왜 그래요? 뭐 생각났어요? 아 개 개 누구였더라 야 윤윤아 왜? 너 혹시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 아 나도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랑 나 서라 셋이서 반 죽도록 팼떠네 허 뭐? 야 내가 아무리 생양아치여서도 그딴 짓은 안 했거든 아니야 아 뭔가 기억이 나려고 해 너랑 서하가 시비를 걸더니 나중에 개 교복 찢어가지고 전교생들 앞에서 개망신 줬잖아 아 그럼 두 분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 말했다 진짜 그럼 세 번째 이벤트를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이벤트?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 불꽃쇼에 이어 아름다운 수중발레를 라이브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뭐? 수중발레? 서하야 안수아씨 어떡해 진인장 언제 납치된 거야? 얘 일단은 구하러 가야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잠긴 거야? 진인장 이거 밖에서 잠근건가? 아 아 뭐야 왜 그래요? 저 저기 창문 밖에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이쪽을 쳐다보고 갔어요 자 그럼 슬슬 공연을 즐겨볼까요? 안수아 안수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나요? 아 테이프 아까 헬멧 쓴 남자에요 그럼 안수아 당신이 찾아낸 장단 무엇입니까? 옛날에 학교 때 괴롭힌 누군가 있어요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네 그거 나만스러운 거 아니에요 매번 교복 찢으라고 시킨 건 윤유나였고 남자친구 뺏고 남자친구 뺏고 너 길 창고에 가둬두고 너와 드디어 왔다고 저게 진짜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좋아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면 당신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근데 당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기억했는데 피해자의 이름은 모른다라 아직도 안수아 당신은 마지막 문제에 답을 맞추지 못하셨군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미쳤어 다들 미쳤다고 야 온슈완 너 진짜 기억나는 거 없어? 맞다 또 아저씨 아까 뭐 기억나지 않았어요? 네? 당신들이 괴롭혔던 그 피해자 이름 기억 안 나냐고요 그렇게 말한다 한들 정말 그 상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기요 아까 그 헬멧 쓴 남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왜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건가요? 아까 무슨 남자를 한 명 봤다고 했었죠 그때 혹시 자리에 없던 사람 있었습니까? 그 헬멧 썼다는 남자 혹시 룰러 본인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잘못한 일 뭐야?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몰라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거 같은데 아 아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학교 가서 말해 아니면 담당 부서에 연결해 줄까? 저 그게 거기는 이미 연락했는데 아무도 길게 안 믿어져요 아 아 야 야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증거가 없잖아 야 혹시 병원에서 진단서 끊었어? 아니요 보통 학폭 당하는 애들 공통점이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 알아? 야 너 가슴에 서 놓고 생각해 봐 네가 문제 있는 건 아닌지 뭐라고요? 저기 학생 인생 크게 보면 별일 아니야 그리고 학생 하나만 힘든 줄 알아? 세상에 학생 말고도 힘든 사람 많아 정 힘들면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던가 그리고 사람이 좀 냉정해야 할 때도 있는 법 사람이 냉정해야 할 때도 있는 법 뭐야 뭐야 수완아! 수완아! 야 이 새끼야! 이러려고 우리 초대한 거야? 초대는 했지만 울지 말지는 당신의 저요 이 배에 온 건 당신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아아아악! 그렇게 알려져도 모르는 건 역시 다 똑같네 사람이 참 간사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 이것도 어렵게 말 맞네 아 그래! 그렇게 잘해! 니 얼굴 좀 보자! 이 상황에서도 내 얼굴 보겠다고 들려드는 이놈도 참 딱해 뭐 얼굴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지 이 새끼가 입맛 사라 가지고 어차피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얼굴이야 그렇지? 민세라? 뭐야? 민세라? 아까 그 불꽃쇼 할 때 터두 죽은 그 민세라? 그..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여기 왜 있어? 너 대체 누구야? 아아아아 일단 진정 진정해 어 나는 친절하니까 다 설명해줄게 아까 죽은 그 사람 있잖아 내 친언니야 아하하 니들 나 기억 안나? 아아아 그래 맞아 기억이 안나니까 날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했지 응? 아 근데 처음에 좀 놀랐어 윤윤아 너 때문에 어? 뭐.. 나.. 나.. 왜? 이 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나? 너 나보고 어디서 본 적 없냐고 했잖아 솔직히 그땐 좀 쫄았어 금방 들킬까봐 근데 넌 날 못 알아보더라 너.. 너.. 너 대체 누구야? 아무리 시간이 꽤 지났다지만 날 잊으면 안되지 뭐.. 뭐라고? 아아 맞다 이러면 니가 날 알아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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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거 뭐야 아.. 영어 못해? 이 배 이름이잖아 루이븐 너희가 나한테 친절히 새겨졌잖아 아.. 이래도 기억 안나? 아.. 로얄 샬렛 47년생 우와.. 야.. 로얄 샬렛 47년생 뭐야 이거 야 내 취향 어떻게 알았어 아 역시 이쁜애가 뭘 좀 아네 응? 응? 자.. 야 이거.. 죽인다 오빠.. 근데.. 그렇게 술 먹고 타투해도 돼? 야.. 걱정 마셔 응? 가만히 좀 있어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놔! 아.. 아.. 시끄러워 야.. 어? 쟤 입 좀 막아라 알았어 알았어 어.. 목총도 커 진짜 야 윤희아 밟아도 못 치게 좀 잡던가 좀 도와줘 아.. 자 그럼 이제 일을 실시 시작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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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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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술 아.. 아.. 병실술 안 취하기 개쁨 오빠 제대로 좀 새겨봐 알았어 이 그어진 선을 좀 가리려면 그렇지 글자를 이렇게 새기고 이거에 맞춰서 그 얼굴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랬어? 하.. 그래.. 그날 이후부터 아주 생 지옥이었어 흠.. 그렇게 당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랑 언니녀는 창피해서 데리고 못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날 쫓아내더라? 그게 말이 돼? 하.. 그.. 그래서.. 언니년부터 까마귀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없앴어 펑 터트려서 하하하하 그러.. 저기있는 나석일씨는 무슨 짓을 했는데 아.. 나석일씨 야 너네 저 영반 기억 안나? 뭐라고? 선생님 제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땠어 학생이 그렇게 뿔신 일을 하고 다녀 그것도 집에 가 제가 그런거 아니에요 윤희나랑 안서랑 도와주니 절 끌고가서 이렇게 했다구요 뭐야 잘못했으면 사죄를 해야지 어디서 친구를 팔아 아니에요 선생님 제발 믿어주세요 이 자식이 어디서 선생님한테 소리를 질러 미쳐버리겠네 너 너 이름이 뭐야 너 내 이름 기억 안나? 정말? 나 누군지 몰라? 기억은 나 아 근데 네 이름이 민사라가 아니었다고 아 나 진짜 너 누구지 아 진짜 걱정하지마 기억나게 해줄게 야 응? 또 무슨 수작 부리려는 거야 어? 글쎄 야 왜 그래 너 감기야? 나한테 옮기지마 야 윤희나 괜찮아? 어? 결국 저 습관 때문에 알아서 자폭하네 뭐? 너 기억 안나? 쟤 옛날부터 손톱으로 뜯는 버릇 있었잖아 그래서 해줬어 미쳐라 미쳐라 아 안 돼 살고 싶으면 닥치고 얌전히 기다려 아 마침 도착했나보네 뭐야 내가 부른 헬기 살고 싶으면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허튼 수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가씨 여깁니다 집사아저씨 아저씨 자 어서 올라타세요 아저 집사아저씨가 먼저 올라가세요 예?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아저씨가 먼저 올라가셔서 사다리 올려주세요 나 그거 잡고 있을게요 하지만 어서요 예 이세라 아가씨 어서 사다리 잡으십시오 잘 올라가셨죠 예 그러니 이제 사다리를 뭐야 왜 왜 왜 폭발이 사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가씨 아저씨 내 말 들려요? 아 아가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어요 아저씨 탈출시키고 날 남는 저는 아저씨가 같이 탈출한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 겁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아저씨가 탈출한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 겁니다 아저씨는 탈출하면 해주셔야 할 일이 많아 있잖아요 아저씨는 탈출한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다 아저씨는 탈출한다는 조건 하에 도와드린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는 엄청 괴로워하면서 우리에게 상처 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봐야 돼 그럼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아저씨 아 예전에 아저씨가 물어본 적 있죠 원래 이름이 뭐였냐고 제 진짜 이름을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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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멘토 라디오드라마 레이븐 극본 디에이 나흥 연출 김민서 음양 이지홍 미술 박정향 유정문 출연 윤륜하 장지호 온시완 강영호 오민준 최기철 나서길 조재훈 안서하 조운 민세라 룰러 김민서 임주환 유정문 노아진 박정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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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짜 이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